키움 히어로즈의 언더앤드 투수 노은현이 일베 논란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일베 커뮤니티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합성물을 쏟아내왔으며 노은현 선수가 프로 입단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한 부엉이 바위를 가르켜 부엉이 커브, 노무현 운지라는 조롱 글들이 야구판에도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노은현의 소셜미디어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들을 보낸 야구팬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노은현 선수가 등판할 때마다 조롱 글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노은현과 키움 구단은 아직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이호성 선수도 삼성 팬들에게 이름을 개명하라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태에서 활약했던 이호성 선수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였는데요. 이호성은 과거 일가족을 살해하고 투신 자살했었습니다. 이에 야구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본인도 개명 안 한다는데 왜 3자가 개명하라고 하는가. 신정완도 있는데 적당히 들여라. 야구판에 언제부터 일배들이 판치게 되었나. 갑질하는 삼성 팬들 때문에 야구 수준이 더 떨어진다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